와 많이들 안주무시고 계시네 안녕하십니까 개미 친구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배터리가 별로 없네요 여기는 저희 이사한 새 사무실의 제 작업실이에요 배터리가 별로 없어서 올해는 못할 것 같아요 오늘의 TMI 오늘의 TMI는 여기 손가락을 다쳤어요 가습기를 이제 여기 겨울이라서 난방하니까 건조해서 가습기를 이렇게 하다가 세팅하다가 이렇게 배웠습니다 손을 좀 잘 다치는 편인 것 같아 가습기 어 시도다 근데 여기 충전기가 있을걸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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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뭐해 뭐해 작업합니다 작업하는 척 아닙니다 작업합니다 작업하 있었습니다 아 방을 열심히 꾸미셨네 아 그럼요 조명도 막 화려하게 해놓으셨네요 그럼요 제가 방 꾸미는 걸 또 좋아하기 때문에 안 꾸? 안 꾸? 안 꾸 시도 안 꾸 시도 안 꾸 시도 위에 위에 저 선반 봐봐 이거? 오오오오 나한테 너무 많이 공개하지마 아 오케이 오케이 나중에 나중에 저희가 사무실 공개하는 나 기타 샀어 컨텐츠를 찍을건데 내 말 끊지마 사무실 공개하는 컨텐츠를 찍을건데 아직 정리가 덜 된 부분이 있어서 응 춰봐 bah 춰어 저번 vie 음 Pues 조 첫번째 소리 끊겼어 끊겼어 나 잠깐 뭐 받으러 갔다 와야 돼서 천장좀 보고 있어 뭐야 이게 뭐야 간거야?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어요 안녕하세요 금방 갔다 올게 어 그래 시간 잘 채우고 있어봐 다 나가시는데 당황스럽네 여러분들 저랑 잠깐 그럼 얘기하고 있을까요? 뭐 받으러 갔다 온다고 하네요 사장님 맞나 싶네 뭐 노래라도 한 곡 해야 되나요? 이게 뭐야 어떻게 해야 돼? 뭐 좋지?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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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원님의 음색이 좋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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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색이 좋다 꼬치 자세히 봐봐 우리 꼴랑이 참aver인 가사 자세히 봐봐 이제 이야 진정하게 봐봐 음색 좀 좋다 아니 그럼요 사장님 안목인데 난 널 보지 않았어 기타 왜 잘 치지? 근데 이건 또 잘 못 쳐 잘 치는데? 너 지금 밑에 치는 너 지금 밑에 기타 치는 척 하면서 AR 튄 거야? 아니야 다 있다고 그럼 어니스티 이거 기타 보이면서 불러봐 서리 으쑤 어려 뭐라는데? 뭐지? 아이씨 어려워 이거 어 유나 누나 들어왔네 어? 네 노래를 지금 유나 누나가 들었다 아 진짜? 오 유나 누나가 C도 하트 눌러줬어 저래 빨리? 감사합니다 아 유나 누나 안 주무시네 유나 누나가 들으니깐 기타 실력이 늘은 것 같다 유나 누나 아 신기하구만 역시 연예인 유나 누나 보고 있어요? 소중뮤지션 이 시간까지 강행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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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이렇게 보면 이럴 네 towards coloured 씻어 씻어 근데 뭐 머리 많이 길렀다 끊겨? 아니 끊기는 척했어 뭔일이야 끊기는 연기 잘하지 잘했어 멋있었어 뭐 뭐하십니까 또 머리 긴데 괜찮네 잘 어울립니까 뒷머리도 길었습니다 뭔가 어디 드라마에서 이렇게 다 뭐뭐합니까? 이렇게 하는 그런거 있었는데 그렇습니까? 머리 많이 길렀습니다 당신은 사장입니다 어디 갔다래 시도기요? 감사합니다 어디 갔다래가 무슨 말이지? 아 난 사장이니까 당연히 할 수 있는데 맞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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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투 사장 말투 죄송합니다 선배님 나의 선배님 신기하다 나도 끊기는 척해야겠다 어 손가락 왜그래? 가습기 설치하다 다쳤어 뭐 가습기 설치가 되게 어려웠나 보네 다쳐버렸어 비꼬네 근데 다들 삼천분이나 이 시간에 안 주무신다 그러게 근데 이제 해외에 계신 분들도 시차가 다르셔서 아 그러네 그러면 다치지 말아요 다치지 말아요 많이 안 다쳤어요 조금 다쳤는데 부쳤습니다 다치면 안되지 네 다치지 말아라 뭐 말해봐 뭐 말해봐 그냥 아무것도 네 정말 중요하다 그냥 놀아 예, 같은 건물인데 이렇게 또 와이파이의 힘을 빌려서 소통하는 와이파이로 하고 있어? 그쵸 제 방에는 공유기가 있거든요 너가 설치했어? 그럼요 제가 공유하는 걸 좋아해서 아니요, 아닙니다 아닙니다, 아닙니다 생각보다 할 얘기가 없어요 응 나 너무 관심 받는 거 너무 신기하다 유노 Thi가 너무 나한테 관심 없다 ㅋㅋㅋ 저한테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오 confession 신 Mini 리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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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arbi 오빠 유머감각 완전 대박이다 어떤 분께서 1박 1일 예능 보니까 유머 감각 완전 대박이라고 힘드실 텐데 남을 웃기는 게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말할 때마다 터지는 건 아닐 수 있어요 편집이 그래서 있는 거잖아요 말할 때마다 터질 수는 없지만 너가 터질 수는 있어 아, 저 터질 뻔했네 이거 나도 좀 재밌고 싶다 너 재밌어 진짜? 재미 없을 때 되게 재밌어 뭐예요? 약간 가만히 있어도 웃긴 장도연 누님이 진짜 약간 미친 존재감이시잖아 가만히 있어도 뭔가 한마디 한마디가 터지는 어, 그쵸, 그쵸 그런 거 너무 신기해 도연 누나 대단하지 그니까 첫눈이와 반복 재생 감사합니다 오, 시도 오빠 오빠는 얼굴만으로도 재밌어요 세상을 비추는 아름다운 얼굴 아, 그런 댓글이 있었어? 어 왜 안 보이지? 너랑 나랑 댓글 순서가 좀 다른가 보다 이거 넘어가는 타이밍 어 감사합니다 진짜 이게 근데 진짜 어 시도 도킹 설렌다, 완벽 아, 토킹 토킹 토킹, 무슨 토킹이야 난 너 토킹했다는 줄 알았는데 우주선이야 뭐야 시도 토킹 아, 감사해요 되게 쑥스럽네 라비 다음에 다음에 윤화누나가 여기 사무실 놀러오면 시도가 인사드립니다 네, 인사드립니다 뭐라고? 싸인도 뭐라고? 말 끝 싸인, 싸인 오, 싸인? 오 대박 너무 팬이어서 누나 누나한테 싸인 해달라고 해봐 네 부탁 아니, 들어와 계신다고 생각하니까 약간 아니, 아니 뵈면 뵈면 아, 그치, 그치 뵈면 말씀드려 다음에 꼭 같이 한 번 뵀으면 좋겠어요 누나 왜 안 자요? 누나 보고 있어? 저번 주 1박 2일 보는 거 5초 잠들기 미션 되게 근데 누워있는 거 같긴 하다 뭐가? 나? 응 아니야 되게 정적인 시도 토킹 시도 토킹 시도 토킹이 설려서 안 잔네 아, 진짜? 아, 진짜? 나한테 안 보여 토킹이라는 노래를 만들어본 거 같아 오, 토킹 칼리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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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턱 있잖아요, 턱 그치 그치 Can we just talk 시도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I come by being a long before I am 자 자 노래 한 곡 하겠습니다 하하 갑자기? 오케이, 오케이 우와, 갑자기 좋았어 해 파이팅, 파이팅 좋아 뭘 할까요? 과연 과연 시도의 운명은 아니, 뭘 해야 돼? 네? 슈퍼스타 G 진짜 갑자기다 노래 한 곡 하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네, 해야겠네요 지금 뻥 났어? 네 멈췄네요 지금 컴퓨터 관리 똑바로 하세요, 시도씨 모를 켜놔서 그런가 봐요 왜 이러지? 슈퍼스타 슈퍼스타 눈썹 오빠 거예요 응 네? 눈썹 네 거야, 네 눈썹? 그쵸, 제 거죠? 그러면 빌리기도 하나요? 제 겁니다 눈썹 두 시간만 쓰겠습니다 눈썹 당연히 제 꺼네요 아무튼 여러분 네 갑자기 라이브를 좀 켜봤는데 시도가 노래 많이 들려줬습니다 유나 누나도 함께한 라이브는 오늘 여기까지 아, 접전을 때 꺼내주시네요 네, 또 너무 길어지면 또 다들 주무셔야 되는데 그쵸 21분 정도 했네요 모두 굿나잇 잘자요 굿나잇 고맙습니다 네, 감사합니다 네,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